꿈이라는 것을 내가 저 먼 곳에 갈 때 가려면 횡단보도도 건너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도 있고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버스를 타려면 버스정류장에 가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니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이 단계가 다 있는 거지 나는 버스 타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목표는 가까운 것부터 꿈은 크게 1등을 할 거면 압도적인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으니까 누군가가 1등과 2등이 나눠졌어요 근데 격차가 간발의 차로 됐을 때 제가 2등이라면 솔직히 1등 좀 원망할 것 같아요 저저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하나만 더 했어도 그리고 1등도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오긴 했는데 불안하고 적이 생긴 느낌인 거죠 만약에 압도적인 격차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압도적인 성적 차이가 나서 1, 2등이 나뉘면 2등은 승복을 하겠죠 아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엄청 고생했겠구나 1등도 자기 승리에 뿌듯해지는 거죠 그래 나 이만큼 했고 보상하겠고 여러분도 화이팅하세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제 시험장에서 경험이 그랬어요 저는 흔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아나운서 시험 얼마나 기센 사람들이 많고 서로 견제도 많이 할까 근데 제가 3차에서 최종에 올라갈 때 같이 면접을 받던 남자 지원자죠 형들이 전화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누가 간 것 같고 뭐 나는 떨어지긴 했는데 너 이런 이런 점을 좀 더 잘 부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도 친하게 된 형들이 몇 있는데 보면은 애초에 넌 경쟁자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저런 애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나이가 빨리 뛴다고 쟤를 넘어서고 느리게 뛴다고 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치열하고 피튀기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 나만의 싸움을 좀 하는 느낌이라면 적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했을 때도 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저 방향의 노력을 한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나만의 무기를 쥐고 싸웠을 때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가 너무 많이 된 거죠 뭐 SNS 남들이 좋다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는 해요 주변에 조금 잘 돼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순을 받고 있을 때 안도감이 들죠 그래 나도 내가 그래도 틀린 길로 가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온 거 갔을 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너무 내가 휩쓸려서 왔나? 근데 이제 돌아가기에는 무서운 거죠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토대를 잘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토대라는 게 바로 나다움이라는 건데 첫 번째로 여러 방법론을 저도 찾고 있어요 나의 연대기를 써서 실제로 그동안 살아온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분석해 보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마존 마윈도 30대에서야 이제 내가 잘하는 걸 키우고 그 전에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많이 배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진로나 이런 꿈에 대한 계획을 10대 때부터 하라고 하는데 간접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몇 시간 있고 요즘 창체 활동이라고 해서 초빙도 하고 강의원도 듣고 콘텐츠도 많아졌지만 사실 다 그때 자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 수업도 안 듣고 자습 시간에만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 직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양하게 볼 수는 있지만 찾아볼 생각은 많이 못하게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주어지는 과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언수의 몇 점이야 스펙 쌓고 봉사 시간 채우고 종합전형 준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민도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이게 진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맞죠 좋은 학교에 갈수록 더 나쁜 점은 좀 적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좋아하는 일이 입시 배치표에 있는 전공 순위랑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개발자 되고 싶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선망도와 연봉 순위 그런 검색어가 항상 상위에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노출되다 보니까 간접 경험에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거 내가 정말 원하는가 좋은가 경험 자체를 못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우연히 뚱딴지 같은 경험으로 주목을 받아보고 나는 애초에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쟤랑 다른 걸 해야지 라는 생각을 거의 10대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거 근데 그거는 일찍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볼 때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똑같은 거 같아요 쇼미더머니나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봐도 이상하다 쟤 뭐 하는 애야 했는데 와 충격 항상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그건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되고 싶은 게 없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구나 그건 있더라고요 너 어떤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 막 저도 있었어요 정우성, 조인성, 특수부대 요원 아니면 되게 멋진 드라마이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 연예인, 요즘은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열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갖는 그 삶의 공통적인 결 이게 어쩌면 그냥 멋있는 게 멋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삶의 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멋있는 사람들의 리스트업을 쫙 해보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냥 나름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건 숙제처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같은 그림 찾기 이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직업적인 게 공통점이다 그럼 그 직업에 대한 유튜브나 자료집 같은 걸 찾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벌이가 부럽다 취미가 부럽다 성격이 부럽다 하나씩 다 이게 나와 내가 바라는가? 한 번씩 검증을 해보는 거죠 제가 하나 느낀 게 저는 일찍이 긍정주의자였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하루는 제가 일곱 살 때쯤인데 하루 종일 울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윗집 두드리고 아래 두드리고 창문 밖에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봤는데도 결국에는 그날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그때 이만큼의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런 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자고 나면 언젠가 부모님이 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었구나 내가 운다고 엄마가 오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일찍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철저하게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신경 쓰게 되면 감정이 움직여요 그런데 감정이 움직이는 게 솔직해지는 거긴 하지만 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오히려 방해를 해요 오히려 더 해결책과 멀어지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에이 그나마 이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도 오는 길에 아침에 이제 주차 타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집에 근데 회사에 지금 방송 사고가 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처음에는 바로 생각이 아 지각을 안 하는 방법? 일단 지하철역에 뛰어간다? 뭐 그러면 메이크업과 분장을 안 하면 뉴스는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택시가 호출이 안 되니까 그럼 택시가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주요소에는 항상 택시들이 서 있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요소로 뛰어가서 택시를 두드려서 애걸복걸 한 다음에 그걸 타고 늦지 않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니까 일단 이 택시 기사가 저를 방송국까지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생각을 했죠 아 어쩌면 눈길이고 이 주차 타워가 고장이 난 게 내가 운전을 해서 만약 이 차가 좀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방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귀인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 귀인이 그래도 내가 이걸 지킬 수 있게끔 해결하게끔 해줬군 한데 아 주차 타워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저는 사실 고장이 났다는 불을 본 순간 다음 수를 생각했어요 방오실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제가 방송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처럼 일찍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20대 초 중반에 사람이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영화나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작은 그룹에서 들으면서 자랐지만 제 기준에서는 한 번 더 멋지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 항상 저는 멘토들을 찾아다니고 더 멋진 사람들을 항상 동경했기 때문에 만족이 뭘까를 봤을 때 나름의 만족의 공식이거든요 만족은 내 기대치분의 성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멋진 거 하나씩 개척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만족을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기대치가 커지는 속도가 내가 이 성취를 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쉽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MMORPG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들인 만큼 경험치가 쌓이고 다 돈이든 뭐든 남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경험치 통이 커지잖아요 훨씬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성취를 해도 그 성취로부터 나오는 그 다음 기대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잘 활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독인 건 좋은 점만 잘 흡수해야겠다는 느낌인 게 성공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성공 스토리가 간접 경험으로서 희망은 주지만 이게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현실이 거의 못 따라갈 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봤더니 현실이 못 따라갈 때 내 잠재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저 사람은 했는데 왜 날 못하지? 이러면서 되게 또 나를 자조적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기대치가 너무 커져버리는데 내 성취를 못 따라가면 또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꿈은 크게 가져와라 그래야 깨져야 조각이 크다는 말도 맞지만 일단 처음에는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성취부터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작은 그룹에서 성취 흔히는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개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남들이 이불 개는 게 중요해? 여기서도 의아함은 그들의 몫인 거죠 내가 정한 성취는 이거였을까? 난 어쨌든 내가 정한 건 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장난 같은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꿈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아나운서가 됐을 때 좀 소구가 되니까 꿈을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다 이런 타이틀도 쓰기는 했었는데 애초에 저는 꿈이 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나중에 되게 유명해도 좋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하고 동기부여해 주고 막 나도 박수 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박수 받는 그럼 글도 쓰고 강연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저는 항상 TV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고 내 말을 믿으려면 인지도와 신뢰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장 그래도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해서 찾은 게 아나운서였거든요 연예인, 배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계단이 안 보이니까 나름의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가 되면 TV에 나오겠구나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 목표이기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게 꿈의 크기 저는 꿈은 항상 컸고 꿈은 항상 크게 가졌고 저도 꿈은 크지만 목표는 꿈과 다르다는 거죠 꿈이라는 걸 내가 저 먼 곳에 갈 때 가려면 횡단보도도 건너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도 있고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버스를 타려면 버스정류장에 가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니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이 단계가 다 있는 거지 나는 버스 타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목표는 가까운 것부터 꿈은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포기해도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을 때 시작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의미부여를 하고서 이걸 도전하는데 내가 안 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라는 걸 아예 염두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상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걸 각오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질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언제 포기해야 할까요?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여지 자체가 아직 해볼 여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죠 고, 스톱 나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5년, 10년을 해서 그만두신 형노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야로 특정 직업을 준비하다가 넘어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패배자 같은 느낌을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좋아, 이만하면 됐다 라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설정했던 값이 32살인데 32살까지 아나운서가 안 되면 그때는 그래도 이 준비하면서 가졌던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 저도 작가나 유튜브, 세계일주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또 있었거든요 그걸로 넘어갈 때 이 과정이 나는 빛이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정말 포기하는 순간은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만큼 했으면 됐다 우리가 예, 아니오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이 창이 뜰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받은 거예요 그게 뭐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도저히 여력이 안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포기하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들 수는 있는데 그때 포기해야 지금까지의 과정이 마치 캐시백인에 된 것처럼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아, 그때 더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보다 더 간 사람은 정말 한 번 더 참고 저걸 이뤄냈네? 했을 때 묘하게 계속 눈에 밟힐 것 같은 거죠 근데 나는, 아니 나는 딱 거기까지로 확신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로 이거를 이루는데 썼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32살까지는 쭉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도 그때 또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를 이뤘는가 얼마나 큰 인지도를 이뤘는가에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저도 못 모르고 막 초등학교 4, 5학년 때 우연히 자기 개발서를 했고 어? 이 사람 이렇게 가난했네? 이렇게 잘 됐네? 그럼 나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 사람 나보다도 힘들었던 것 같네? 근데도 이렇게 잘 되네?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뉴미디어 시장이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박수쳐주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건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공감을 줄 수 있는 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일찍이 저는 책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이야기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꼭지 추가됐다 그리고 소설도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위기 절정 결말에서 다 한 번 고꾸라졌을 때 반등하는 게 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내 삶이 너무 단조로우면 내 얘기가 재미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es 제가 처음부터 읽어 возьми predictions 여러분들은 여기서 세팅 알겠습니다 był орм색 감사합니다.